아, 댓글이요. 그거는 항상 제가 읽었잖아요. 우리 오도한테 읽어보게 시켜보신데. 자, 이거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문고리 자물쇠님께서 달아주셨는데. 할 수 있어? 문고리 자물쇠님께서. 오도님 신코티션으로 들어가다가 가방까지 깔아버렸어요. 이러시면 세계 최고밖에 못 드세요. 목소리가 잘생기다 못해 성진내 프리패스라고 거의 오상진님의 이승기님이었는데요. 어머, 지금 위키백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은 에데레스트가 아니라 제가 관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같이 주접떨지 못해 소심하게 댓글을 주접떨고 갑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 친구가 저예요. 그 친구 추천의 친구가 저인데. 지금 저희 단톡방 사이에서 지금 슛을 우리 오도가 목소리가 귀엽다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그쵸, 준비한 게 있죠. 지금 제가 오도 인생 첫 팬미팅. 이분에게는 성덕이 되는 시간이죠. 이 문고리 자물쇠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문고리 자물쇠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나야. 아, 갑자기! 아, 안냐고... 아, 안녕... 아, 안녕... 누나, 뭐하고 있었어요? 아, 나 지금 좋아 죽어서 말 못하게 왔는데 누나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댓글 달하신 거 너무 잘 봤어요. 아, 네? 네. 아, 80일에 나한테 과문의 영광이에요. 아, 과문의 영광이요? 아니, 그 우리 그 오도 극성남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한테 제일 처음에 주접 떨 때, 제가 장난 삼아서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 성덕의 맛 게스트로 한 번 더 부르겠다 그랬더니만, 자기 지금 기분 좋아서 트월킹 춘다고. 지금도 추고 있어요. 그, 그 영상, 영상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제가 옥상이라... 아, 지금 제가 옥상이라...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그 오도님 빠지게 된 이유를 좀... 오도님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왜 좋으세요? 아, 미쳤다.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직진이세요? 저희 이제 녹음 때문에 당신이랑 전화 끊어야 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네? 어, 어디요? 지금 전화 끊어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1초로 말했는데요, 지금. 지금 거기 녹음실로 가면 돼요? 1초로 갈 수 있는데? 이따 우리가 녹음 끝나고 다시 전화 걸어줄 테니까... 다시요? 아, 전 좋죠. 지금은... 어, 좋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오도한테 고백 한마디 하고... 오도랑 딱... 아, 경쟁이요? 네, 시키죠. 오도님, 오도님 목소리밖에 모르실래요? 네. 아니, 오도님 진짜 아낍니다. 아, 또 다른 당근 멤버들도 진짜 잘 듣고 있어요. 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군대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제가 국방부에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우,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 누나, 알바 열심히 해. 아우, 나는 알바 이렇게 나가고 싶은 얘기예요. 아우, 나는 알바 이렇게 나가고 싶은 얘기예요. 알바 화이팅. 아우, 우리 화이팅하세요. 네. 고마워. 가차없이 끊어야 돼.